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오늘부터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예비선거의 주요 선출직들의 위상과 또 그 역할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캘리포니아주 주요 선출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3권분리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주 최고의사 결정기간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은 모두 40명, 58개의 카운티를 지역구로 나누어 대표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상하원 임기를 모두 포함해 최대 12년 동안 의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 하원에는 80명의 하원의원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행정부에서 시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8개 부서가 주지사의 지휘 아래에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주지사는 주정부 최상위 결정권자인 동시에 주 방위군과 예비군을 통설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로 보내질 예산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임기는 4년, 두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지사 부재시는 부지사가 주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원의장 또한 부지사가 맡으며 의회에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주지사와 동일합니다. 주 총무처 장관은 주선거 관리와 기업들의 사업자 등록을 책임지고 있으며 임기는 역시 4년입니다. 검찰총장은 주법이 일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쉐리프를 포함한 법 집행관을 관리합니다. 주 회계감사관은 주 재무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이 있으며 재무국장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조세형평국 위원 역할도 같이 수행합니다. 주 재무국장은 주의 재무를 책임집니다. 주 공채를 발행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주 세금 행정을 관리하는 가주 조세형평국 위원은 4개의 조세형평국 지역구에서 선출됩니다. 미국 내 유일한 선출직 세금위원회이며 회계감사관을 포함해 총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보험감독관은 가주보험국을 총관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면허 발급을 심사하고 감사관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가준의 공립학교 대변인 역할인 공교육교육감은 교육정책을 만들고 지역교육구에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주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속 모두 58개의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지방법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위로 2심 법원인 6개의 항소법원이 있으며 주위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법원은 항소법원을 통해 올라온 소송에 대해 마지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한인 엠박 후보가 가주 지방법원 LA 카운티 판사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또 다른 한인 후보인 헬렌 김 검사는 가주 지방법원 판사직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에는 400명이 넘는 판사가 배정돼 있지만 한인 판사는 이 중 4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